자 그러면 이제 나머지 좀 놔두고 자 이제 우리 취득세를 계산하는 방법까지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고 자 그러면 이제 취득세 내는 방법에 대해서 여러분들 정의를 좀 해드릴게요. 자 마지막으로 자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법률에 의해서 열거된 자산을 사실상 취득하거나 간주취득을 했으면 그 취득 당시 가액 또는 증가한 가액에다가 표준세율이나 기준세율을 곱해서 세금을 계산해서 낸다 그랬죠? 네 자 여기까지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은 세금이 계산이 됐으면은 그걸 어떻게 하도록 돼 있느냐? 자 취득세는 원칙의 납세의무자가 뭐하도록 돼 있다? 신고하고 납부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신고서를 제출을 하시고 작성을 해서 제출을 하시고 은행에 가서 납부까지 이행을 하시면 돼요. 아셨어요? 네 근데 이를 이행하지 않더라. 그러면 정부에서 어떻게 한다? 결정해서 고지서를 보낼 것이고 이렇게 고지서 보내서 징수하는 것을 무슨 징수? 보통 징수라고 하고 당연히 이때는 뭐가 추가돼서 나온다? 가산세가 추가돼서 나오겠죠. 그러면 일단은 원칙이 뭘 제출하시라는 이야기예요? 신고서를 제출하시라는 이야기예요. 신고서를. 자 신고서를 작성을 해서 제출을 해주세요. 어디에다가 제출을 하느냐? 해당 지방자치단체에다가 제출을 하는데 어디에다가 제출을 하느냐 하면 시나 군이나 구에다가 제출을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취득세가 시군구세는 아니에요. 취득세는 어디에서 징수하는 세금이에요? 특별시나 광역시나 도에서 징수하는 세금이에요. 자 문제가 생기는 것은 뭐냐면 예를 들어서 서울 같은 경우는 강남에 있는 건물을 취득을 했다 그러면 강남구청 가서 신고서를 내시면 돼요. 근데 서울시청에 가서 원래 내야 되거든요. 특별시세니까. 서울특별시세예요. 근데 서울시청까지 가는 것과 강남구청까지 가는 것 거리상 멀어요? 안 멀어요. 그래봤자 한 30분 거리예요. 거기서 거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대도시 같은 경우는 상관이 없는데 지방 같은 경우가 문제가 생겨요. 지방 같은 경우는 원래 도청에 가서 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같은 경우는 우리가 만약에 경기도다. 경기도면 경기도청까지 가셔야 돼요. 근데 경기도청까지 가기는 멀죠. 그래서 가까운 어디에서 받아주는 것뿐이에요. 시군구에서 받아주는 것뿐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그러니까 시군구가 서류를 받아주는 거지 집행권한은 누구한테 있는 거예요? 특광도한테 있는 거예요. 집행권한은. 그러니까 취득세는 특광도세입니다. 단지 그냥 서류의 제출의 편의성을 위해서 어디에다가 내는 것뿐이다? 가까운 시군구에다가 내는데 어디에 있는 시군구에다가 냅니까? 라는 이야기죠. 어디에 있는 시군구에다가 내느냐? 당연히 지방세는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다시피 어디에다가 내야 돼요? 물건이 있는 곳에다가 내야 돼요. 물건이. 그러니까 부동산은 당연히 어디? 부동산이 있는 곳. 그러니까 부동산이 있는 그 시군구에다가 내시라고요. 이해 되셨어요? 여러분들 주소지가 아니고. 선박 같은 경우도. 그래서 부동산이나 인목처럼 이동이 불가능한 것들은 그냥 그 물건이 있는 곳에다가 내시면 돼요. 서류 제출은. 대신 차량이나 기계장비나 선박, 항공기처럼 이동이 가능한 것들 있죠? 이동이 가능한 것들은 그 물건이 있는 곳에다가 낼 수가 없어요. 왜? 얘들이 이동을 하니까. 그래서 등록지에다가 내요. 그때 차량 같은 경우는 등록지라고 하고 선박은 등록지를 뭐라고 하느냐 하면 선적항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배를 사면 안 사보셨어요? 꼭 사보세요. 배를 사면 늘 정박하는 항구를 등록을 해줘야 돼요. 그게 선적항이에요. 나는 만약에 인천항을 선적항으로 하겠다. 그러면 인천이 납세지가 되는 거죠. 쉽게 말해서. 항공기를 사시면 경납고를 하나 지정을 해야 돼요. 우리 집에다가 놔두는 거 아니에요. 비행기는. 그래서 군기지라든지 공항이라든지 이런 데 경납고를 지정을 해줘야 되는데 그곳이 있는 곳을 관할하는 지자체로 가셔야 돼요. 그걸 정치장이라 그래요. 정치장. 그러니까 선박은 선박 소재지. 항공기는 항공기 소재지 그러시면 안 되고 선박은 어디가 납세지? 선적항. 항공기는 정치장. 그다음에 광업권은 광산이 있는 곳으로 갑니다. 그래서 광구. 예전에 영화에도 있었죠. 제7광구 이런 영화. 그런 거 보시면 되고. 어업권은 그 어장이 있는 곳이 납세지예요. 그래서 이걸 다 외울 필요는 없고 그냥 부동산은 어디가 납세지? 부동산 소재지. 선박은 선적항. 항공기는 정치장. 광업권은 광구. 어업권은 어장. 이 정도만 좀 기억을 하게요. 그래서 이곳을 관할하는 지자체에 가서 신고서 제출하시고 영수증 받아서 은행 가서 납부하시면 돼요. 됐죠? 그런데 문제는 이 납세지가 정해져 있는데 이 납세지가 분명하지 않을 때가 있어요. 납세지가 분명하지 않다. 그때는 어디로 가느냐. 그냥 물건 있는 곳으로 가셔야 돼요. 물건.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부동산 같은 경우는 상관이 없어요. 부동산 소재지는 분명하니까. 그런데 선박 같은 경우가 문제예요. 선박은 어디가 납세지? 선적항인데 이 사람이 선적항 등록을 안 해요. 선적항이 어딘지 모르죠? 현재 이 배가 있는 곳이 납세지예요. 그러니까 내가 취득하고자 하는 배가 인천에 가 있는데 나는 평택항을 선적항으로 하고 싶어요. 그럼 평택이 납세지가 돼야죠? 그런데 평택항을 신고를 안 한 거예요. 그러면 현재 인천에 있으니까 인천이 납세지인 거예요. 물건 소재지로 가요. 그다음에 둘 이상의 지자체에 걸쳐 있습니다. 그러면 싸우지 마라 그래서 안분하도록 돼 있어요. 그러니까 서울하고 경기도의 경계가 붙어있다. 예를 들어서 한필지 토지인데 서울의 일정 부분, 경기도의 일정 부분 붙어있다. 경계가. 그러면 그냥 계산을 해서 서울에 붙어있는 부분은 서울에다가 경기도에 붙어있는 부분은 경기도에다가 낸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여기에 눈 씻고 찾아봐도요. 뭐는 안 나와요? 그렇죠. 그렇죠. 이 사람 주소지는 안 나온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꼭 시험 문제 이렇게 내요. 취득자 주소지. 이런 식으로 문제를 냅니다. 그러면 누구누구 주소지 나오면 맞다 틀리다? 틀려요. 됐죠? 이곳에다가 여러분들께서 신고 납부하시면 되고 만약에 안 했으면 이곳을 관할하는 지자체에서 고지서 보냅니다. 결정을 해서 뭐까지 포함해서? 가산세까지 포함해서. 그러면 내가 가산세를 물지 않으려면 뭐 해야 돼요? 신고하고 납부까지 하셔야 되죠? 언제까지 신고 납부를 해야 되느냐? 이 문제가 생기는데 다시 한 번 정리해보죠. 취득세는 언제 납세무가 성립한다? 그렇죠? 그래서 부동산 등을 뭐 했을 때? 취득했을 때 납세무가 생길 것이고 납세무가 생겼으면 법으로 정해놓은 날짜까지 뭐 하십시오? 신고하고 납부까지 이행하십시오. 만약에 이를 이행하지 않게 되면 이를 이행하지 않게 되면 뭐가 추가돼서? 가산세가 추가돼서 결정해서 고지서 보내줄 겁니다. 이렇게 고지서 보내서 징수하는 것을 무슨 징수? 보통 징수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 가산세를 물지 않으려면 신고 납부해야 되는데 언제까지 해야 된다? 법정기한까지 해야 된다. 그때 법정기한이 언제냐? 원칙은 60일입니다. 그래서 취득세는 무조건 60일 이내 하시도록 돼 있어요. 기본적으로. 단, 예외가 있습니다. 무상취득일 때는 3개월 이내 하도록 돼 있어요. 3개월. 그리고 그게 상속일 때는 6개월 이내 하도록 돼 있어요. 6개월. 그래서 무상은 3개월 또는 6개월인데 왜 3개월, 6개월로 잡아줬느냐 하면 아까 증여를 받게 되면 취득세 외에 무슨 세금을 하나 더 내야 돼요? 증여세를 하나 더 내야 되죠? 취득세 내고 증여세 낸다고 그랬죠? 그런데 증여세는 국세거든요. 국세니까 어디에다가 신고서 제출해야 돼요? 세무서로 제출해야 돼요. 그런데 그 증여세가 3개월이에요. 그러니까 증여세 신고기한하고 맞춰준 거예요. 그래서 취득세도 몇 개월? 3개월. 상속세가 6개월이에요. 상속세 신고기간이에요. 그래서 취득세도 6개월이에요. 됐죠? 그리고 이렇게 개월수로 갈 때는 항상 주의하셔야 될 게 날짜 계산하지 마라 그래서 이 단어가 꼭 들어가요. 언제부터? 달에 말일부터예요. 달에 말일부터. 그러니까 일수로 갈 때는 그 날로부터고 그러니까 손으로 60개를 다 세라는 이야기죠? 그런데 달수로 갈 때는 개월수만 세는 거예요. 개월수만 세다 보니까 날짜가 의미가 없죠? 그래서 무조건 말일로 떨어지는 거예요. 말일로 떨어져야 되니까 출발도 언제부터? 말일부터인 거죠. 항상. 그런데 꼭 이 글자를 빼고 문제를 내요. 취득일로부터 3개월. 이런 식으로. 틀려요. 개월수로 가면 전부 다 말일로 가는 거예요. 아셨죠? 그러려면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가 무슨 날을 먼저 알아야 될까요? 그렇죠? 이 취득일은 다음 1월 과정부터 본격적으로. 제가 정확히 설명드릴 거예요. 취득시기는. 그래서 원칙은 며칠? 60일. 60일. 단 무상일 때는 3개월인데 그 무상 중 상속일 때는 6개월이고 3개월, 6개월로 갈 때는 반드시 달의 말일부터다. 달의 말일부터. 그리고 참고로 몇 가지 더 말씀드린다 그러면 상속은 상속인들이 다 내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속인들이 예를 들어서 우리가 보통 상속 같은 경우 6개월을 주는 이유가 있죠. 여러분들 상속을 받아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장례 치르고 나서 재산 정리하는 데 시간이 오래 걸려요. 그렇죠? 그리고 장례 치루자마자 상속세 내야 되나 어찌해야 되나 이런 생각 못 해요. 일단 어느 정도 만약에 정상적으로 돌아가셨다 그러면 조금은 생각할 여유가 좀 있겠지만 갑작스럽게 불의의 사고로 돌아가셨거나 그러면 거의 한 달 동안은 맨정신으로 못 삽니다. 최소한. 그러다 보니까 정신 좀 차리고 재산 찾고 또 상속인들끼리 합의도 좀 보고 그러려면 시간이 좀 오래 걸리니까 6개월을 주는 거고 그런데 그 상속인 중에 한 명이라도 외국에 살잖아요. 그분이 들어와야 돼요. 그래서 3개월을 더 연장을 해서 9개월로 잡아주는 거예요. 그렇게 보시면 돼요. 단 문제는 그 전에 뭐 하고 싶으면 등길을 하고 싶대요. 이날 전에 60일이나 3개월이나 6개월 전에 뭐 하고 싶으면 등길을 하려고 한대요. 그러면 그때는 언제까지냐면 접수하는 날까지예요. 접수하는 날까지. 아까 말씀드렸어요. 유일하게 등기만큼은 등기하고 나서 세금을 내는 게 아니라 세금을 내야지만 등기를 해준다고요. 아셨어요? 이렇게 보시면 되죠? 칠판 잠깐 보시면 내가 취득을 했어요. 그래서 취득을 했으면 기본적으로 며칠을 주겠다고요? 60일을 주겠다 이 소리예요. 그런데 이제 이래놓고 이걸 딱 기본으로 잡아놓고 물어보는 거예요. 너 등기 할래? 안 할래? 안 할 건데요? 그러면 60일. 할래? 안 할래? 할 거예요. 언제 할래? 이때 할 거예요. 그래도 60일. 됐죠? 그러니까 안 하든 하든 며칠이 원치. 60일. 일반적인 경우. 그런데 나 이때 등기 할래요. 그러면 그때는요. 이거 필요 없다고요. 왜? 이 전까지 신고하고 납부까지 하고 그 납부 영수증을 들고 등기소로 가야 등기가 되니까. 그러니까 등기를 하려면 세금 낸 영수증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등기하기 전까지 내라고요. 그걸 뭐라고 표현해요? 접수하는 날까지. 그러니까 법무사분들이 보통 여러분들 법무사한테 맡기면 세금부터 달라고 할 거예요. 그 이유가 이것 때문이에요. 왜냐하면 세금을 줘야 세금을 낼 거 아니에요. 세금을 내야 등기 접수가 가능하니까. 그런데 이제 실무적으로 보게 되면 전부 다 이렇게 가죠. 왜냐하면 보통 매매계약을 체결을 하고 그다음에 중도금을 지급을 하게 될 것이고요. 그다음에 잔금을 치르게 될 것이고 그다음에 등기를 하는데 언제가 취득일이냐면 이날이 취득일이에요. 이날이. 그러면 이날로부터 보통 여러분들 잔금 치르고 나서 등기를 언제 하세요? 그래요. 그러니까 60일이 의미가 없는 거죠. 실무에서는. 이날까지 내는 경우가 거의 없다고요. 실무에서는. 왜 잔금 치르자마자 바로 등기가 들어가겠죠? 그러니까 그전까지 세금을 내라고 돼 있는 거예요. 그전까지. 이건 진짜 실무적인 이야기인 거고 이건 이론적인 이야기고. 그런데 가끔 이런 경우도 있죠. 잔금 치를 돈이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잔금 치를 돈이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잔금 치를 돈이 없으면 등기를 먼저 가져옵니다. 등기를 먼저 옵니다. 그래서 등기를 받아서 이걸로 담보대출을 받아서 잔금을 치릅니다. 이런 경우 있잖아요. 그렇죠? 은행 가서 해달라고 하면 알아서 해줘요. 다. 그러니까 내가 이 사람하고 거래를 하는데 잔금 치를 돈이 부족하니 등기를 먼저 받고 이걸로 담보대출을 낼 건데 얼마까지 나옵니까? 얼마까지 나오니까 잔금은 됩니다. 그러면 그렇게 진행을 해드릴까요? 그러면 그렇게 진행을 해줘요. 그럼 바로 그냥 은행에서 등기 쳐주고 그걸로 바로 저당 잡고 담보대출 내주고 여러분들한테 주는 게 아니라 바로 매도인한테 바로 쏴주죠. 잔금을. 여러분들한테 주면 들고 튈 수도 있으니까 바로 쏴주는 거죠. 그러면 이때는요. 당연히 이 전까지 내야 되겠죠. 내야지만 등기 접수가 가능하니까. 그래서 60일 이내 즉 3개월이나 60일 이내 뭐 하고 싶으면 등기를 하고 싶다. 3개월, 6개월, 60일 이내 등기하고 싶다. 그러면 등기하기 전까지 되십시오. 그걸 언제까지? 등기 접수하는 날까지. 그렇게 해서 세금을 냈어요. 냈는데 문제는 그게 비과세예요. 그럼 비과세만 세금 안 냈겠죠? 그런데 비과세는 괜히 해줄까요? 어떤 조건이 붙을까요? 그렇죠. 조건이 붙겠죠. 국가에서 괜히 해주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조건을 이행하지 않아요. 그러면 다시 부가 대상이 돼요. 그러면 다시 세금 내야 됩니다. 또는 이때 면제를 받거나 감면을 받았어요. 경감을 받았어요. 그런데 나중에 추징 대상이 돼요. 또는 취득을 했는데 중과 대상이 돼요. 제가 중과세는 설명을 안 드렸는데 취득세가 중과세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아까 중과 기준 세율이라는 게 있었죠? 중과 기준 세율은 싼 거고 중과 세율이라는 게 있어요. 굉장히 비싼 거예요. 엄청나게 센 건데 중과 세율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게 아마 배우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사채성 재산이라는 게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고구부락장이에요. 고구부락장이 뭘 것 같아요? 카지노. 그런데 꼭 카지노만 고구부락장은 아니고 카지노가 성인오락장이에요. 카지노가. 그렇죠. 그렇죠. 뭐 성인오락장. 그렇죠. 바다이야기. 오래됐죠? 저도 한 몇 번 해봤다가 사람이 할 짓거리가 아니더라고요. 우리 요즘 카지노 드라마 하나 있었죠? 그거 보면서 참 많이 공감을 하긴 했어요. 사람이 정말 한 번 빠지면요. 못 나와요. 순식간에 정말 그게 계속 잘 하루 종일 눈앞에 그것밖에 안 보여요. 이런 이야기 하기는 좀 그렇지만 바다이야기 하면 고래가 뜨거든요. 하루 종일 고래밖에 안 떠요. 어디를 보더라도 고래밖에 안 떠요. 오늘은 분명히 내가 여기 가서 고래를 띄울 거야. 그러면 내가 투자한 돈에 한 10배, 20배 이렇게 나오거든요. 100만 원 넣었다가 2천만 원, 3천만 원 나오니까 할 만하죠. 그런데 실제로 안 나오거든요. 계속 그런 상상을 하고 사요. 우리 복권 사듯이. 이번 주는 내가 1등 주인공이야. 계속 사는 데도 안 되죠? 어쨌든 간에 그런 데가 있는데 가장 대표적인 게 뭐냐면 단란주점이에요. 우리 유흥주점. 유흥주점이 고구보락장입니다. 그래서 술 드시러 들어가다 보면 예를 들어서 포차 같은 데 들어가면 입구에 뭐라고 적혀 있어요? 일반 음식점이라고 적혀 있어요. 이건 일반 오락장. 그런데 유흥업소라고 적혀 있는데 있죠? 이게 고구보락장이에요. 문제는 내가 처음에는 노래방을 하나 구입을 했어요. 노래방이면 일반 오락장이거든요. 그러면 일반 세율을 적용해서 내요. 아까 표준 세율이 외웠던 거. 1%, 2%, 3%, 4% 이런 세율을 적용해서 내는데 그러다가 한 1년 쓰고 나서 유흥업소로 업종을 바꿔요. 그럼 업종을 바꾼다는 이야기는 건물을 새로 샀다는 소리예요? 이런 식으로 장난을 쳐요. 그러면 취득세를 피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중간에 고구보락장으로 바꾸면 처음부터 고구보락장을 취득한 걸로 봐서 세금을 약 12%를 때립니다. 어마어마하게 때려요. 12%를 때리니까. 그렇게 해서 중간 대상이 되면 다시 세금을 내셔야 돼요. 그때는 무조건 며칠 이내 내느냐. 다 60일입니다. 그래서 단순해요. 단순하게 들어가시면 돼요. 취득세 신고 기간은 딱 4개밖에 없어요. 60일 3개월 6개월 등기 접수하는 날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외워야 될 것은요. 얘하고 얘하고 얘만 외우시면 되죠. 이거 빼고는 어떤 말이 나오더라도 60일. 고민하지 마시고. 두 번째는 뒤에 가서 60일짜리인데 뒤에 가서 이런 식으로 문장이 나와요. 이미 나쁜 색을 공지하라 이런 식으로 문장이 나와요. 이 말은 왜 썼을까요? 그렇죠. 앞서 3번 낸 적이 있구나. 낸 적이 있으니까 이미 낸 걸 뭐 해주라고요? 공지해주라는 소리예요. 빼주라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전에 내가 100만 원 냈는데 이번에 150만 원 나왔어. 그럼 150만 원을 내야 돼요? 아니에요. 전에 냈던 100만 원 뺀 나머지 50만 원만 내라 이 소리예요. 그렇죠. 그런데 문제는 그때 100만 원 냈을 때 벌금도 같이 낸 거예요. 그 벌금까지 다 공지해주면 돼요? 안 돼요? 그래서 늘 나오는 문장. 이 문장이 나올 때 이 단서가 늘 붙어요. 가산세 포함해서 공지한다. 제외하고 공지한다. 제외하고 공지해줍니다. 외우셔야 돼요. 3개월, 6개월 등기 접수하는 날 3개. 무상일 때는 3개월, 상속일 때는 6개월, 등기하려고 할 때는 접수하는 날까지. 됐어요? 그리고 개월수로 가면 반드시 앞에 무슨 단어가 붙는다? 달에 말일자가 붙는다. 그거 외에는 전부 다 며칠. 60일이고 60일 뒤에 이미 납부한 세액을 공지하라고 나왔다. 무조건 뭐는 제외하고 공지한다. 가산세는 제외하고 공지한다. 벌금까지 같이 공지해주면 제재 효과가 사라지니까. 됐나요? 그런데 이걸 안 하면 뭐가 추가돼서? 얘가 추가돼서 무슨 방법으로 징수한다? 보통 징수 방법으로 징수가 될 것이다. 고지서가 올 것이다. 됐어요? 그때 이건 그대로 적어놓은 거 다시 한번 정리해놓은 거니까 그대로 보시고 그러면 이때 붙는 가산세는 뭐가 있느냐? 첫 번째, 우리 지난 시간에 총론 시간에 배웠던 것처럼 신고 안 했다. 무슨 가산세? 무신고 가산세 몇 프로? 20% 신고는 했는데 적게 신고했다. 무슨 가산세? 과소 신고 가산세 몇 프로? 10% 둘 중에 누가 나쁜 놈? 둘 다 나쁜 놈 누가 더 나쁜 놈? 무신고 그러니까 무신고가 좀 더 비싸고 과소 신고가 좀 더 싸고 그래서 무신고가 몇 프로? 20% 과소 신고가 10%인데 사기치면 둘 다 똑같은 놈 몇 프로? 40% 사기치면 둘 다 똑같은 놈으로 해서 됐죠? 그리고 뭐 하지 않았으면 납부를 하지 않거나 적게 납부했다. 그러면 무슨 가산세? 납부지원 가산세 이건 그냥 10만 불에 22 그러니까 신고에 대한 문제인지 납부에 대한 문제인지를 정확히 구분해서 문제를 풀어주시라고요 정확히 구분해서 자, 이게 기본 됐나요? 자, 다시 한 번 무신고가산세 몇 프로? 20% 과소 신고가산세 10% 사기나 부정은 40% 납부지원 가산세는 10만 불에 22 10만 불에 22 외워야 될 게 점점 많아지죠? 갈수록 많아집니다. 그런데 반복하면 자연스럽게 외워져요. 반복하면 자, 여기에 취득세는 개인만 낼까요? 법인도 낼까요? 법인도 냅니다. 취득세는 개인 법인 다 냅니다. 가장 기본적인 세금이라고 그랬죠? 그런데 법인은 반드시 거래를 하면 뭘 작성하도록 돼 있느냐 하면 장부를 작성을 해야 돼요. 장부 그런데 이걸 작성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무조건 가산세 붙는데 10%가 붙습니다. 이거 늘상 시험 문제 내면 20%로 내요. 그래서 가산세 종류가 몇 개 안 돼요? 10%짜리 20%짜리 40%짜리 그렇죠? 그다음에 10만 분의 22 그러면 이것만 구분해내면 되잖아요. 만약에 시험 문제에서 50%짜리가 나오거나 30%짜리가 나오면 무조건 틀린 문장 그럼 10%가 두 개 하나는 이거 또 하나가 이거 그러니까 과소신고 가산세가 10% 그다음에 법인이 장부를 작성하지 않았다 10% 20%짜리는 무조건 하나 무신고 40%는 사기부적 사기부적 나오면 무조건 40% 사기니까 사니까 40% 꼭 그렇게까지 외워야 되겠어요? 알겠어요 네 그런데 여기에 정말 재수없는 가산세가 하나 더 나옵니다 여기까지 중에서 제일 비싼 게 몇 프로예요? 무슨 짓 했을 때 사기 쳤을 때 그러니까 사기 쳤다는 이야기는 이중장부를 작성했거나 이런 거예요 다운 계약서 썼거나 이런 거 차라리 사기 쳐라 그러면 40%로 끝내줄게 그런데 80%짜리가 하나 있습니다 어마어마하게 비싼 거죠? 그래서 이걸 무슨 가산세라고 한다? 중가산세라고 하는데 어떤 경우냐면 전제조건이 세 가지가 필요합니다 첫 번째가 첫 번째가 취득세 과세 물건이어야 되고 두 번째가 사실상 취득을 했어야 되고 세 번째가 신고를 하지 않냐고 매각을 해야 돼요 그래서 첫 번째 무슨 물건이어야 된다? 취득세 과세 물건인데 좀 더 구체적으로 표현을 하면 등기가 필요한 물건이어야 됩니다 그러면 대표적으로 뭐가 있을까요? 취득세 물건 중에 등기가 되는 물건 중에 가장 대표적인 거 그래 부동산이에요 토지건물 이걸 두 번째 무슨 취득을 해야 돼요? 그래요 사실상 취득을 해야 돼요 즉 무슨 취득? 원시나 승계 취득을 해야 돼요 그러면 부동산을 원시나 승계 취득을 했다 무슨 등기 해야 돼요? 소유권 등기를 해야 돼요 소유권 그러니까 부동산을 부동산을 원시나 승계 취득을 했다 그럼 당연히 무슨 등기를 해야 되느냐 소유권 등기를 해야 돼요 소유권 등기를 그런데 등기하려면 뭐 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아까 세금을 내야 된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뭐 하지 않냐고 그러면 신고하지 아니하고 매각을 했다 이 말은요 세금을 안 내고 팔았다는 소리죠? 결국에는 뭐냐 미등기죠 이거 걸리면 죽여버리겠다고요 그래서 80%예요 민법에서는 이걸 뭐라고 하느냐 하면 중간 생략 등기라고 그래요 중간 생략 등기 그러니까 소유자가 한 명이 사라져버린 거죠 제가 여러분들한테 건물을 샀어요 그리고 제가 이쪽에다가 팔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등기 안 하고 팔았어요 그러면 서류상 여러분들이 이 사람한테 파는 거예요 저는 중간거리에서 빠진 거죠 이건 사기친 놈보다 더 나쁜 놈으로 봐요 이거 걸리면 진짜 죽여버리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나쁜 놈이 있고 죽일 놈이 있는 거예요 나쁜 놈이 사기친 놈이라면 죽일 놈은 미등기예요 세법은 믿음 끼는 사기친 놈보다 더 나쁜 놈으로 봐요 아셨어요? 그래서 나중에 짠한 놈, 나쁜 놈, 죽일 놈 딱 세 놈을 배울 거예요 이런 놈들 일단 나쁜 놈, 죽일 놈 구분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차라리 장부조작을 해라 너가 빠지지 말고 네가 장부조작을 해 그러면 너를 조사하면 되니까 그런데 너가 아예 사라져버리면 다른 사람들이 피해를 본다 그러니까 그거 걸리는 순간 너는 무조건 몇 프로 부과하겠다 그런데 여기서 주의하셔야 될 게 있어요 이 80%가 이건 아니에요 세율이 아니에요 가산세가 80%라고요 예를 들어서 내가 10억 주고 샀어요 10억 주고 잠깐 칠판 볼게요 10억을 10억 주고 매매로 샀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표준세율이 4%라고 할게요 표준세율이 그런데 이걸 부동산인데 이를 신고하지 않냐고 매각해버렸어요 신고하지 않냐고 매각했다 그러면 10억에 80%에서 8억을 낸다? 우리 죽어요 그렇지 않아도 10억이라는 돈을 썼는데 또 8억의 세금을 내라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죠? 이게 아니고 10억에 4%를 곱해요 정상적으로 세율을 그러면 얼마? 4천만 원 나오... 10억에 4%가 4억이면 10억에 40%는 40억이게요 4천만 원이죠? 여기에 80% 그러면 4, 8에 30에 3,200만 원 추가해서 7,200만 원 내십시오 이렇게 가는 거예요 계산 문제 안 나옵니다 의미만 지금 설명을 하는 거예요 의미만 그러면 이 세 가지 전제 조건이 모두 충족됐을 때 무슨 가산세가 붙는다? 중가산세가 붙습니다 그러면 이 세 가지 중에 하나라도 충족이 안 되면 중가산세 붙는다 안 붙는다? 안 붙어요 그러니까 애초부터 뭐가 필요 없는 물건이거나 등기 자체가 필요 없는 물건 대표적으로 아까 묘지는 말고 묘지는 어차피 안 되니까 놔두고 그렇죠 임시건축물이라든지 시설 레저시설, 저장시설 이런 것들 지붕이 없는 것들 이런 것들은 해당사항이 없죠 왜? 애초부터 등기가 안 되는 거니까 미등기가 아니다 미등기가 아니니까 그러니까 미등기라는 말은 어떨 때 쓰는 거예요? 등기를 할 수 있는데 안 하는 게 미등기예요 그냥 등기 안 하는 게 미등기가 아니라 할 수 있는데 안 하는 게 미등기이지 할 수 없어서 못하는 것은 미등기도 아니다 아닌 거예요 됐죠? 두 번째는 애초부터 소유권 등기가 아닌 경우 무슨 취득? 그렇죠 관주 취득은 소유권 등기가 아니잖아요 증축이라든지 개수라든지 지목변경, 차량 등의 종류변경으로 해서 가액이 증가되는 경우 이건 소유권하고 전혀 상관이 없죠 이러한 것들은 중과산세하고 전혀 상관이 없죠 그래서 시험 문제에 늘 나왔던 문제가 지목변경이에요 지목변경으로 인해서 취득세를 내야 하는 사람이 이를 신고하지 않냐고 매각했다면 중과산세는 적용하느냐 계속 나와요 시험 문제에서 한 3, 4번 나왔었어요 중과산세 문제에서 중과산세 문제에서 됐죠? 또는 뭐는 했어요? 신고는 했어요 신고는? 신고는 했어요 그런데 납부를 안 한 거예요 납부를 안 했으면 등기는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안 했겠죠? 그러더라도 상관없어요 뭐를 했으니까? 신고 자체는 했으니까 그러면 그 사람이 확인돼요 안 돼요? 되잖아요 사라진 게 아니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중과산세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중과산세가 적용이 되려면 세 가지 전제조건 첫 번째 등기가 필요한 물건이어야 된다 두 번째는 무슨 취득이어야 된다 사실상 취득이어야 된다 세 번째는 뭐하지 않냐고 신고하지 않냐고 매각해야 된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늘 여기만 외우거든요 중요한 건 이 두 갠데 그러니까 그게 무슨 물건이어야 돼요? 취득세 과세 물건 중 뭐가 필요한 물건? 등기가 필요한 물건이어야 돼요 됐어요? 두 번째 그걸 무슨 취득해야 돼요? 사실상 취득을 해야 돼요 즉 소유권 등기가 돼야 돼요 그런데 그걸 뭐하지 않냐고 신고하지 않냐고 매각했을 때 이때만 중과산세가 붙는다 그리고 중과산세는 몇 프로다? 80%다 예전에 시험 문제 나왔을 때 이거 90%라고 나온 적도 있고 70%라고 나온 적도 있고 그러면 이제 가산세 종류가 총 몇 개예요? 4개죠 10%, 20%, 40%, 10만불에 22, 그 다음에 80% 됐나요? 구분 잘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가산세 문제도 시험 문제에 자주 나오는 거니까 여기까지 이해하시겠어요? 그 다음에 이건 중요한 내용이 아니니까 지금 볼 거 아니고 그 다음에 우리 이제 마지막으로 취득세에서 몇 가지 좀 살펴볼 게 있는데 취득세만 존재하는 특이한 제도가 하나 있습니다 무슨 제도가 있느냐 하면 면세점이라는 제도가 있어요 글자 그대로 세금을 면해 주는 제도인데 얼마냐면 50만 원 이하입니다 얼마 이하? 50만 원 이하면 취득세 안 냅니다 됐나요? 문제는 그게 뭐가? 가액이 50만 원 이하면 안 냅니다 가액이 새액이 아니라 그러니까 세금이 50만 원 이하면 내지 마 이게 아니라 거래 금액이 50만 원 이하면 내지 마 이 구조예요 됐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파트를 사는데 50만 원 주고 샀다 그러면 취득세 안 낸다고요 그런 아파트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그러니까 법을 만들어 놓고 이게 만들어진 지가 꽤 오래됐어요 한 20년 전이에요 20, 30년 전인데 그러면 물가 상승률을 생각하면 지금 한 500만 원 잡아주던가 여전히 지금 50만 원이에요 어디 가서 50만 원 이하니까 50만 원이 들어가야 안 들어가요? 들어가겠죠? 어디 가서 이걸 찾아낼기가 쉽냐고요? 없어요 그래서 부동산 같은 경우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없고 가끔 나오는 게 뭐냐면 중고차 거래할 때 우리 중고차 같은 경우는 50만 원 이하짜리 있거든요 진짜 오래된 거라든지 조금 상태가 안 좋은 거라든지 이런 것들은 50만 원 이하짜리 있어요 그거 취득세 없어요 근데 뭐 그냥 실무상으로는 별로 중요한 게 아니니까 그 정도만 보세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가 문제가 하나 생기느냐 하면 이런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시골에 가면 땅이 있는데 땅이 예를 들어서 400만 원짜리 땅이 하나 있어요 400만 원짜리 땅이 이 400만 원짜리 땅을 어떻게 취득을 하느냐 400만 원이니까 50만 원씩 계약서를 8장을 써요 그러면 계약서 한 장당 다 50만 원이니까 다 면세점에 걸리죠? 이딴 짓을 해요 그래서 몇 년 이내 1년 이내 그에 인접한 것을 취득을 했으면 그걸 몇 건으로 보느냐 한 건으로 봐서 면세점 여부를 따집니다 이것도 시험제에 자주 나오는 문장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처음에 50만 원짜리 하나 샀다 예를 들어서 그러면 면세점이다 아니다 면세점 맞죠? 그런데 그 옆에 거 40만 원짜리를 또 하나 샀다 1년 안에 그럼 또 면세점이죠? 이제는 합쳐요 그러면 90이니까 둘 다 세금 내야 돼요 그러니까 면세점 역할을 그대로 인정받으려면 한 건 사고 나서 하나 사고 나서 면세점을 받았으면 1년 이내 거래하지 마세요 이 소리예요 거래할 거면 자기 멀리 가서 거래하든가 그에 인접한 건 거래하지 마시라고요 이런 구조로 돼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부가세가 있는데 취득세 내시는 분들은 농어촌특별세라는 세금하고 지방교육세가 추가로 부과된다 이건 그냥 타이틀만 기억하세요 이거 나중에 설명드릴 테니까 되셨어요? 네 그래서 여기까지가 여러분들께서 보셔야 될 취득세 전반적인 구조입니다 그래서 오늘 취득세 과세대상 물건 취득의 유형 그 다음에 표준세율 그 다음에 취득세 납세 절차까지 여러분들 간단하게 설명드렸는데 다음에 여러분들한테 설명드릴 때는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갈 거예요 그러면 취득세 내는 사람은 누굽니까? 그래서 납세 무자 그러면 취득일은 언제입니까? 취득시기 그리고 과세 표준은 얼마로 잡아야 됩니까? 취득가액을 잡을 때 매매는 이렇게 잡으세요 상속은 이 금액으로 잡으세요 증여는 이 금액으로 잡으세요 교환은 이렇게 잡으셔야 됩니다 이런 것들을 나중에 가서 다 설명드릴 거고 그리고 이제 우리 세율 중에서 뭐 표준세율에서 기준세를 빼는 것들도 있습니다 뭐 이런 것들을 이제 다 설명드릴 거예요 오늘은 취득세에 대한 전반적인 개념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오늘 배운 내용만 가지고도 취득세 문제 중에 무조건 두 문제는 맞출 수 있어요 이 정도만 가지고도 그러니까 기본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아까 제가 세율 구조 설명드렸죠? 취득세랑 등록세랑 합쳐가지고 지금 취득세 하나로 됩니다 이런 개념들 확실하게 기억을 좀 해주시길 부탁드릴게요 아셨어요? 네 자 그렇게 정의하시고 여러분들 오늘 문제 지금 나눠드렸죠? 네 간단하게 한 5분 동안 풀어보시고 제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나요? 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